주님 말씀하시면 어린아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우리의 생각에 복이더라도 주님의 생각에 복이 아니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어 주소서 끝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라 이에 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날 여기를 하소서 주님 바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라 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날 여기를 하소서 주님 바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이 키워라 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또 날 여기를 하소서 주님 바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바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죽게되리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그어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권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게되리네 죽게되리네 사랑하는 온 주와 함께 우리를 위해